안녕하세요 고수행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미나는 살 문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재미나는 모양이 나올까요 자 모양을 보시면은 흙이 사는 방법인데 폐가 되면 실패입니다 이거 너무 간단하지 않을까 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오산입니다 폐가 되면은 실패입니다 안전하게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아주 재미나는 모양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폐가 되면 실패라 아 저거 첫순은 무조건 환격으로 잡아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 후의 수순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 한번 모양을 풀어볼까요 자 일단은 자 일로 이렇게 먹여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백은 백은 뭐 여기를 이었다가는 자 이거는 너무 안전하게 살았죠 백이 따겠죠 자 땄습니다 자 그럼 흙이 다시 땁니다 따겠죠 그러면 백은 여기를 이어주면은 아 이렇게 나서 살겠지만 자 백이 단수를 치게 됩니다 자 이때 흙은 이어주기는 그냥 죽는 길이죠 예 이건 안됩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단수 친다 양단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수 안되죠 수가 세수 이건 안됩니다 이어도 한수부적으로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흙은 이렇게 폐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폐가 되죠 자 이렇게 폐가 되면 실패입니다 어 그럼 어떤 수가 있을까 자 지금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한번 정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볼거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먹여쳐서 잡아야죠 근데 백이 이걸 따니까 문제가 되죠 자 이때 이때 잘 둬야 됩니다 자 여기서 흙이 그냥 따가지고는 안됐죠 폐가 폐가 돼서 실패했습니다 이때는 따지 말고 여기를 갖다 붙입니다 어이 저건 무슨 수야 이런 수도 있나 아 그러면 백이 지금 이거는 이거는 안되겠죠 말이 안되죠 백이 지금 여기를 잇는다 그럼 이걸 따서 이것도 안되지 이렇게 두면 백이 곤란하죠 자 할 수 없이 백은 이렇게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걸 따고 자 지금 여기 백이 단수 칠 시간이 없죠 딸 때 이렇게 살아두는 수가 재미나는 수법입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1로 먹여치고 백이 딸 때 여기를 갖다 붙이는 아주 재미나는 절묘한 수가 있습니다 이 수를 모르면 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수는 백은 이렇게 잡고 따고 이거 따고 이렇게 사는 수까지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미나는 사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구독 많이 해주시구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